여러분 오늘의 이제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를 찍어주는 스태프까지 받아주는 착한 섭취도. 아, 정말 한 것 같아요. 다는 수미맛에 도래와 난데스다. 오, 수고이다. 아, 아리아토 고자이마스. 안녕히 계십시오. 치킨? 치킨. 치킨. 유노 후루치 치킨. 아, 치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건 갈비찜. 이건 포크. 포크 스튜. 네. 네. 이건 이빨. 많이 많이. 유노 피 땀 눈물? 네. 몇 Bergів까지만 해요? 네. 네. 다가가고. 네. 이삼. 아, 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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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계란말이요? 이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요. 이건 밥이에요? 밥. 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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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인가?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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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이건 스텝 젓가락과 숟가락. 산락.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라면을 끓여볼까? 일본 라면은 싱겁기 때문에 물을 죽여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됐어, 가볼까? 김치. 김치. 뭐야, 너 뭐냐? 나 한국에서 살았어. 진정성 있는 친구네. 그, 나의 잇진에 대한 진정성을 잃었었죠? 신성? 신성 많이 왔어. 왜 내 옆에서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걸까? 사실 이 진정성을 잃어서 밥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져서 잇진을 잠시 쉬었었는데 뭐랄까, 정글을 갔다 와보는데 모든 밥이 맛있어. 이상 정글한테 감사하려고. 먹어볼까? 적절한 비교와 고기의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고급 식당에 맛있네요. 그런 맛있네요. 그런 맛있네요. 그런 맛있네요. 이 물은 어디에 가요? 여기가 가요?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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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굳이 형이 찍는다 옆에 와서 시끄럽게 해야겠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맛있게 먹으렴 뭘 왜 쉽게 먹으렴 왜 점심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입 해라 잠깐! 형님 감사합니다 오버거 감사합니다 와 맛있어 야 형 지금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야되는데 아 네 잠시만요 형 아니 저 가만히 있을게요 1분 동안 조용히 해주겠어 네 알겠습니다 자 뭘 먹을지 다음에? 버섯 그냥 그런 버섯 아 좀 이찬의 명미는 또 맛있게 먹으면서 카메라를 이쁘게 쳐다봐주는 어 봤데 국물 덮어야지 어 봤데 국물 덮어야지 다시 한번 먹어도 될거에요 들어주세요 일본 밥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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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하얘 라면인데 면이 하얘 라면은